대구시가 저소득층 1시 긴급생활지원금을 24일부터 지급합니다. 지원 대상은 5월 29일 기준으로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법정차상위계층, 아동양육비 지원 한부모가족 자격을 보유하고 있는 11만 5천여 가구입니다. 지원금액은 급여자격과 가구원수에 따라 가구단위로 최소 30만원에서 최대 145만원까지 대구지역 화폐로 차등 지급하고 시설수급자의 경우 1인당 20만원을 해당 시설로 지급합니다. 구군에서 개별 안내문과 알림 메시지를 발송하며 지원 대상 가구는 별도의 신청 없이 안내받은 날짜에 신분증을 지참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카드를 수령하면 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됩니다.